이야 카메라다 출발 정우의 비하인드 아 오늘 58회 백상예술대상 후보자로 올라서 지금 이제 가는 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또 처음으로 관객분들이랑 호흡할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뭐 멋을 좀 내봤는데 어떻게 주문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무튼 뭐 재미있는 모습 많이 당겼으면 좋겠네요 가는 길에 그래도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너무 좋지 밸런스 게임하세요? 몰라요 나는 그게 뭐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키스로살기 vs 응사의 쓰레기로살기 아 나는 응사의 쓰레기로 사는게 더 좋았어 희수라는 캐릭터가 되게 외로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캐릭터여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임인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아 이제 게임 끝나고 이제 게임 시작하는.. 아 시작도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요 긴장되는데? 시상식에 미용실 안 들리고 시상식 가기 사복 입고 시상식 가기 이야 사복 입고 시상식 가는게 미용실 들렀다가 사복 입고 가는게 아니 옷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구해가지고 내가 입을 순이 있는데 머리는 초청을 받았는데 안가기 vs 초청을 안 받았는데 시상식 가기 시상식 초청 안 받는게 가는건 약간 잘못된거 아니야? 관객분들 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나는 초청 안 받으면 나는 TV로 네 재밌는데? 레드카펫을 서고 기사가 떴는데 이름이 잘못 적혀있기 문감고 찍힌 사진이 럭키 사진이 올라가기 이야..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게 나은거 같아요 그 팬분들이나 이름 이렇게 수령하라고 수령해주시지 않을까?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난 그정도는 뭐.. 괜찮아요 하하하하하하 시상하다가 울기? 레드카펫 하다가 울기? 하하하하하 와.. 시상하다가 울고 뭐는 그거는 레드카펫이 난거 같아 굳이 따지자면 그냥 울거면 레드카펫 빨다가 우는게 아니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영광스럽거나 또 남다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일단은 레드카펫에서 우는게 여기 있지? 잘 나와 귀엽게 나오라고? 초대손님이시구나 관객석에 앉아계신거 뽀돌이라고 이름도 있어요? 뽀돌이 뽀돌이? 뽀돌이? 얘 벨트 안맺는데? 어떡하나? 어? 벨트 괜찮아? 팬분들한테 받았어요 저거 팬분들한테 받았어 저 오빠 팬분들이 주신 마스크 이거 BH 저건 나도 이거 갖고 와 나 오늘 이거 쓰고 갈라고 안그러네 맨날 이거 쓰고 나잖아 내가 이러면 딱 이니셜 해가지고 바나나 하나 갖고 가야겠다 여기 바나나 있어 아 귀여워 미미창고네 귀엽다 아 달걀도 있네 이게 이거 어제 우리 광석이가 사다 놓은건데 여름이어가지고 샀을거에요 이거 먹으면 바로 닳겼대요 얘는 괜찮아요? 얘는 오늘 갖고 온 겸 여보세요 하나 수분 레드카펫에 저희 가서 사진 찍는 거 혹시 생각해두신 포즈나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즘 보면 이 브이를 뒤집는 거 같아요 아 왔어 안그러면 제가 이렇게 촬영장에서 같이 사진 찍을 때 브이 하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찍을 때 이거 했지 이거 했어 벌써 인싸 브이 이렇게 아우 저우님과 함께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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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게 시간이 그렇죠 공부처럼 느껴지는데 되게 빠르다 엄청 희철이니까 오늘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나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아 어떡해요 뭘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얼음물을 들고 있는데 아우 올라간구만 오심이 이렇게 살 왜냐면 또 와야지 또 우리 법원가족도 있고 매타쿠티도 있고 소금이 형 어떻게 하지? 아하하하 저거 오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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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